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집에서 인사드렸는데 장주환입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 덜 닦인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도 이제 됐죠? 여기도 덜 닦였다 다음 차 들어오기 전에 빨리 빼주세요 아 여기 세차 솜씨가 왜이래 영화 엉망이잖아 이거 진짜 왜이래요 이러다 사장님 나오시겠어요 네 들어가십니까 아버지 야 지환이 너 거기서 뭐하냐 출판사에 요리부 교정 보러 가는 길에 기름 좀 넣고 세차 좀 하더라고요 장거리 때 어떻게 온통 먼지네요 다 했어? 네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얼른 가봐 갈게요 아버지 어어어어어어 아 아 자 수고들 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사장 아들이면 아들이지 교자식도 밥맛이네 똥 차가지고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너한테 찍적거리냐? 찍적거리면 얘기해라 내가 손봐줄게 손봐주곤 뭘 맞아요 전화하면 어떡해요 너 왜 그 사람 앞에서 실실 웃고 그래? 내가 언제요? 내가 봤어 실실 웃은 적은 없거든요? 그냥 웃었어요 내가 보니까 실실 웃던데? 유치하게 자꾸 이럴 거예요? 끊어요 차 들어와요